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다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매한 것들을 지금부터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한 남자의 대표 우리 최우종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정남 최우종입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들의 사연을 봤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창원에 사는 김동완입니다 제 친구는 술만 마시면 술자리 분위기를 망칩니다 그래서 주사 좀 부리지 말라고 하면 야 내가 누굴 때리기로 했어 뭘 했어 그리고 이게 무슨 주사야 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가 주사인지 애정남에서 정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주사 이거 정말 애매합니다 술은 당연히 취하려고 마시는 거고 물론 옆 테이블에 시비를 건다던가 소리를 막 지르면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주사입니다 하지만 이 경계선이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술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지금부터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술자리에서 술만 먹으면 운다 이거 괜찮습니다 울 수 있어요 술 뿐이 있으면 마시면 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울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유로 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던가 이런 건 괜찮아요 시험에 떨어졌다던가 이러면 돼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술만 먹으면 전화하는 사람 있습니다 전화하는 거 됩니다 전화해서 통화하고 애정표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기다려봐 안됩니다 이게 뭐냐 야 왜요 여보세요 왕구야 기다려봐 파도 소리 들리니 왕구야 내 심정도 요즘 친다 이렇게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다 외웠다 안 되는 거예요 유병아 어제 홍대에서 경수랑 술 마셨는데 제가 오른손으로 한 대 때리고 왼손으로 한 대 때려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면제받을 수 있는 술자리 주사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뭐냐 다 필요 없어 오늘 내가 쏜다 요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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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안 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자 딱 저 한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애정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들을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바로 속성 애정감 시간입니다 자 빠르게 정해드리는 속성 애정감 시간입니다 어떤 사연이냐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들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어른한테 용돈을 받으면 자꾸 엄마가 엄마한테 맡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지금부터 아주 획기적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이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어른이 야 원구야 이걸로 맛있는 거 사먹어 이러면 엄마 거예요 이건 엄마 겁니다 근데 어른이 원구야 이걸로 맛있는 거 사먹어 주머니에 넣어줬다 내 거예요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예요 내 거에 들어오는데 나오는 거 없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어른은 한 두 번 정도 적당히 거절하면 주머니에 넣어줍니다 요걸 잘 이용하세요 딱 저한 겁니다 어떻게 애정남의 결론 마음에 드셨나요 지금까지 애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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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